자 35번 보겠습니다 친환경 태양 에너지 에 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중할 필요성 그래서 need to focus on eco-friendly solar energy 라는 소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싱글니까 한 주에요 아마 한 주 내 안에 자 태양은 더 써는 세상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더 정과서 붙여주시고 태양은 전달해 줘요 더 많은 에너지를 스티벌이 딜리버레이 투비 자 우리의 행성 이란 말은 지구에 된 자 인간이 해수유주 사용해 온 것보다 자 뚜루 통해서 줘 전치상 그래서 버닝을 통해서 연소를 통해서 석탄과 오일 그리고 천연가스를 자 뚜루는 걸쳐서 의역을 해야 되요 저 모든 인간의 역사에 걸쳐서 태워 온 것보다 한 주에 다 끝낸단 말이죠 그만큼 많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태양은 we keep shining 계속해서 빛나게 될 것이다 약간 좀 절대적인 진리죠 맞죠 저 우리의 지구의 행성에 자 폴 동안 인데 수십억 년의 기간 동안 앞으로도 털 것이다 아 올 챌린지는 뭐 도전 과제로 볼게요 우리가 장면한 과제는 이제 이슨 덱 벗댓 요런 느낌 벗이 없지 말해서 나데이 버피 느낌으로 썼어요 자 그러면 됐 우리가 러닝아웃으로 고갈된다는 것이 아니다 에너지 에너지 많이 있단 말이요 이스댓은 이 우리 당면한 과제는 우리가 해부 빈 포커스트 집중해 왔다고 현재 관료께서 정원 어디에다가 잘못된 원천에 자 즉 작고 한정적인 원천에 이 원천을 목적과 관계되면서 우리가 use up 전체사회 목적으로 생략되고 관계되면서 목적격으로 나왔어요 우리가 고갈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 있지도 않은 거를 많은 거 놔두고 자 대신에 올드 콜 모든 석탄이랑 천연가스 오일들인데 또 대생략 됐죠 목적격 관계되면서 그래서 use 뒤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오늘날 자 이러한 뭐 이런 자원들은 자 isn't 여기서도 보면은 자 all the cores, natural gas and oils 그래서 얘들도 다 이렇게 묶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즈로 했으니까 send 하고 묶고 여기서도 이렇게 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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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줘갖고 칸 좀 맞추고요 맞는 거 같나 아 그래서 all 부터 여기까지 다 묶어준 다음에 칸을 조금만 더 맞춰주고 됐죠. 자 is 이 전체가 저를 하나하나 단순으로 취급했어요. 모든 일하는 자원들은 전체적인 느낌으로 잡았고요. is just 단지 보호로 썼어요. 태양 에너지인데 from millions 수백만 년에 걸쳐서 온 수백만 년 전에 자 그 다음 a very tiny part 매우 작은 부분인데 오브 잇이 여기 주의하시고 이런 부분에 많은 작은 부문들만 보존되어 있었는데 깊은 지하에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열을 받아서 그 에너지 생성이 축적된 게 화석연료로 본다 이런 느낌이죠 자 여기서도 보면은 tiny part of it 써도 되지 않느냐 해서 에너지로 잡았고 뒤에 주거동사가 오는데 접속사가 없어버리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관계대명사를 나왔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을 같이 해주는 오브 위치로 들어갔어요. 주격으로 자 그 다음 6번이 답이었는데 자 우리의 노력인데 개발하려는 기술을 이 개술이 자 화석연료에 집중하면 안되죠 여기서는 태양열인데 자 화석연료에 집중하는 노력들은 have shown 의미있는 결과를 보여줬다 이거 아니에요 맞죠 의미있는 결과를 보여주면 안돼요 태양열로 집중해야지 자 our challenge 우리의 당면 과제 our opportunity 여기서 또 하나로 같이 잡았죠 아까 올처럼 그래서 단수 2주로 잡았다는 거 자 우리가 당면한 과제와 기회는 is to run 배우는 것이다 보호로 썼어요 동경 자 하면은 run 배우는데 목적어는 to use에요 그래서 efficiently and typically 효율적으로 싸게 배우는 것이다 보호로 자 그 다음 더 much more 훨씬 더 강조구조 aboundant 풍부한 자원을 자 그 다음 that 주격 관계되면서 뒤에 바로 동사보이니까 이 자원은 단수 that도 단수 is 단수 자 이런 자원이란 것은 새로운 에너지고 자 이 에너지가 의미상해 주어 도달하다는 능동의 뜻의 현재 분사 자 그래서 본연의 성질을 나타내니까 능동 자 이 스트라이킹 때리다 뜻인데 공습하다 그래서 도달하고 있는 지구를 햇빛이 비춰주다 뜻이죠 자 each day 매일 태양으로부터 이렇게 풍부한 거 놔두고 쓸데없는 듯 하지 말아라 자 그래서 친환경 태양 에너지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the need to focus on eco-friendly solar energy 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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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